첫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2023년 주민간담회, 지난 3일은 성산 2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밝은 계묘년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 자리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구청장과 툭 터놓고 소통하는 주민간담회가 지난 3일 성산 2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성산 2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으며, 마포구청장, 수행 간부 및 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모범구민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희망찬 마음을 담은 주민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동장을 중심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성산 2동의 모습을 소개하고, 클림마을, 주민이 앞장서는 자치마을 등 올 한 해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추가 건립 등 다양한 소통을 중심으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8시 20분부터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매일 소각장 문제를 담당 직원들 5명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소각장 추가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있고,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고,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강행한다면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 이날 자리를 통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23년 주민간담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